신바야 오늘 고기 평상 만들어줄게 위에서 막 귀대기를 잡아당기고 그러네 신바 오늘 다 하는 것 같으다 어째 야 저걸 넘길 수 있을까? 야 이거 무섭다 야 이거 무거워 아이고 씨 비켜! 비켜! 비켜 비켜! 돌아 비켜! 비켜 비켜! 어휴 무거워 자 먼저 평상이 하나 둘 셋 네 개만 들어가면 되겠네 야 비켜! 비켜 어리! 어리 비켜! 아이고 아휴 씨 아휴 돌아야 그거 먹는게 아냐 돌아 비켜! 비켜! 아휴 씨 아휴 팔아파 아휴 들어갈게 너 엄마한테 왜 그래 아휴 씨 그래 아휴 씨 아휴 disfrute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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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렇게 비닐을 물어 뜯었어? 보라 짓이니? 머리 짓이니? 누구 짓이야? 자 일단 청소는 나중에 하고 자 일단 평상부터 깔자 이리 와봐 아버님 다 한 다음에 줄게 짐 앉아 보라 앉아 보라 앉아 보라 앉아 왜 앉아 아래 가쥬 여기 있거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집주어 여행 여기 cerumen 여행 이리 와봐 어디 와봐 자 이게 좋다 이거 이거 한건데 응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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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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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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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